오늘은 이 늦기 위해서 마지막 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여덟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고통에서 찬성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오셀로의 핸드 이런 것들은 시작은 잘 했다가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많은 이런 그 이야기들은 시작은 잘나가는데 마지막은 어려운 이런 걸로 많이들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잘나가다 다니는 슬픈 사이로 끝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공부했던 루키서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아름답게 끝을 맺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루키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루키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은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모합으로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런 장면이 1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은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잇기 시작하는 루키와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슬픔에 있던 이 루시의 은혜를 잇고 그 다음에 안식을 찾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4장은 기쁨과 찬송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이 루키의 전체 이야기는 고통에서 찬송으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학교 찬양 요즘에는 그런 찬양이 귀에 좀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 이런 찬송도 유행이 타는지 한때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안 나오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 이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들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지금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하지 마세요.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이런 찬송을 전에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찬송들이 많이 주일학교에게도 불리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찬송에도 오 해피데이 이런 기쁜 날을 찬송하는데 이 루키에서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날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해피엔딩 기쁜 결말의 이야기인데 루키에서 1장을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만 장리식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 땅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전한번에 공부한 것처럼 모합은 이스라엘의 적군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살아나냐면 이스라엘 베들렘에 살았죠. 이 베들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베들렘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오늘 떡이 나오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렘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베들렘에 흉년이 왔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오는 데가 많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갈이 찾아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렘 떡집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엘리멜렉이 왕 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베들렘에 흉년이 왔습니까? 왜 우리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차지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베들렘의 흉년이 오니까 여기 살기 싫다 하고 모합으로 떠났습니다. 이 모합은 이스라엘을 무척 어렵게 하는 적굴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땅에는 조금 행복이 있을 것 같고 편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근이 있는 베들렘을 떠나서 모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게 엘리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들렘 떡집을 떠나서 모합으로 가는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거기 가서 행복을 찾았습니까? 멀어졌습니까?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베들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합으로 떠났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합당에 떠나갔던 엘리멜렉이 두 아들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자신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 모합에서 남자들 세 명이 다 죽었어요. 왜 남자가 죽었겠습니까? 여자들만 과부들만 남고 왜 그렇겠어요? 성경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남자 머리는 남자에게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세 여인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합당에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뭔가 행복이 있는가 하고 그곳에 찾아왔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온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장례식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그 가정의 슬픔이 시작되느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장에 보면 이제는 장례식이 시작되죠. 이 장례식 올 때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장에 쭉 이렇게 나일도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 조금 전에 오늘 읽었던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인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 이야기는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뭘로 마무리한다고요? 결혼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루키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4장 13절을 보면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결혼식이 일어나니까 이제 4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 4장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 만족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슬픈 장례식이 이런 즐거운 결혼식으로 또 고독과 빈곤이 찬성과 풍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느냐 하는 교훈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우리 영재 사인들도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정말 이런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루키스의 이야기는 이방인 한 여인 루시 이 한 여인 루시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단 이 결단으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스의 전체를 살펴볼 때 이 루스의 그 중요한 두 가지 결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루스의 중요한 결단이 뭡니까? 첫 번째는 희생하는 결단입니다. 이 루시 무슨 결단을 했다고요? 희생하는 결단 루스는요 보다 가치있는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 심으라고요. 보다 가치있는 삶을 위해서 현재의 자기 삶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왜 현재의 삶을 희생시켰습니까? 더 나은 삶의 가치들 위해서 실제로 이 루스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 고향을 버렸습니다. 루스는 자기 고향을 버렸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기의 미래도 포기했고 어떻게 보면 이 루스는 자신의 청춘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자기의 젊은 청춘도 포기한 채 시어머니를 쫓아가지고 낯선 땅 베들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낯선 땅 베들렘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루스에게는 엄청난 희생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루스는 믿음의 결단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냈다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 좋은 코리안 형제님이 와서 말씀을 우리 세 시간이나 들려줬습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말씀 좋다. 이번에 이 코리안 형제님이 와서 빙빙 돌아서 많은 모임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저기서 이번에 말씀들이 정말 축복됐다고 이 부산 연재교회에서도 그 말씀이 축복됐다고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기여덕 형제가 통역을 하는데 경기도 장루 모임에 장루 일꾼들의 모임에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축복됐다고 해서 그것도 보내왔어요. 실제로 가는 곳마다 많은 축복된 말씀이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인도구에서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장세 경제가 온 아침에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왜 그러냐면 다 모아가지고 GNTV에서 글이 좀 보내드리려고 해서 이런 메시지 동영상들을 모아서 지금 GNTV로 보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모임에서도 그 메시지를 모아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담당이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좋다. 정말 말씀이 도저히 된다.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말씀 좋다는 말은 아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삶에 내가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결단을 안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좋다 말씀 좋다 해도 하나도 안 변화는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이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해되겠다는 결단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이 신앙은 진보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 루시 이런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했는데 이 루소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또 선택했습니다. 원래 이 루소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모합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선택한 남편의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맨이리가 쫓아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거의 대부분 안 가려고 하죠. 시어머니하고는 나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게 맨이들이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 루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공부를 할 때 루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길에 나도 가리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시어머니를 부족했다고 부족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에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이 루시 자기 자신도 믿기를 원하는 결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는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바로 이 루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루스를 축복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루스는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루스는 루스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이방인 루시라는 한 여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 그 결과가 자기가 복이 돌아왔고 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루시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남편이 먼저는 죽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쫓는 이 축복이 결국은 그에게 새로운 남편 보아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 보아설은 새로운 남편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로말미야마 살몬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자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 루스는 재물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얻었고 마지막에 주님의 예수 그리도 하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그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루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축복은 뭐이겠습니까? 자기가 얻은 축복은 이런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끼친 것은 첫째 4장 14절로 15절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상 최고의 축복이 일곱 아들을 얻는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상 최고의 축복은 몇 명의 아들을 얻는 거라고요? 일곱의 아들을 얻는 것이 지상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를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일곱 아들을 얻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다는 말씀을 보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일곱 아들이 최고의 큰 축복이고 최고의 큰 영광인데 일곱 아들보다 뭐라고요? 더 귀한 일곱 아들을 얻은 축복보다 더 귀한 너의 며느리다. 적어도 우리 시어머니들이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한 시어머니들이 얼굴이 시부러 꺼내 그런 며느리를 못 얻는가 보네요. 실제로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는요 이제는 자기가 대가 끊겨버립니다.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엘리베르기 족보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슬픔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제약에 해당되죠. 이 시종자는 원래 남자에게서 나오는 건데 왜 여자들을 추천했는지 몰라요. 못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남자를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제약 교회에 해당돼서 추천하죠. 그리고 다른 여인들을 얻어가지고 또 낳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 족보를 배를 눌리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미는요 나오미는 이제 그 아들과 남편을 다 떠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대가 끊겨버렸는데 실제로 이 루시라는 며느리를 얻고 난 다음을 이렇게 나오미가 그 대를 있게 하는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11절을 보면 보아스는 이전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루시 등장하기 전에 보아스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별로 이 유명한 사람이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루스 아내로 어깨등으로 말하면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때때로는 남자들이 아내를 어떻게 은혜에 따라서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반대로 실제로 아내들도 어떤 남편을 은혜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아스는 이전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보아스는 루스를 아내로 얻게 되면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루스는 보아스에게 바로 이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부터 이 보아스의 이름이 대대로 등장하잖아요. 이 루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루스는 루스는 그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렘으로 돌아오는 이 한 여인의 결단으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베들렘도 이제 그전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 때문에 베들렘은 유명한 지역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유명한 지역이 되고 그리토키에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영광된 마을이 됐다는 말이에요. 한 여인으로 말면 아마 마을까지도 영광된 마을로 바뀌게 됐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이 믿음의 결단이 그 마을 그 도시를 용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루스는 베들렘이라는 동네에 축복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주를 위하여 실제로 헌신하고 또한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떤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내리게 될 때 오늘날 그 가정과 실제로 그 교회 그 마을 그 도시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었느냐는 것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영지 자인들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들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우리 친족들이 영광을 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마을이 축복을 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전주 중화산동 그 그냥 마을이라는 그곳에 태어났는데 그 마을이 축복된 마을이 아니에요. 어떤 마을이냐면 아주 어두운 마을이에요. 어두운 마을은 뭐냐면 거기가 깡패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좀 안 좋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이 군드려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서 얼어죽기도 하는 마을. 하여간 그 살던 마을이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뒷골목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골하는 마을에 이제 어느 날 저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 나중에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먼저는 제가 사람이 구원받고 바뀌니까 사람들이 너 보고 이 선생 이 사람이 다르니까 이 동네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해주면 어떠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전도할 좋을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새벽 다 드시면 동네 방송을 틀었습니다. 어떤 방송을 틀냐면 새벽경이 울리네 새하침이 밝아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각 마을마다 울리던 방송입니다. 새하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손으로 만드세 잊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어른들은 안 잃어버렸죠. 그 방송을 딱 틀어요. 그러면 아 5시가 돼서 이제 인나라는 소리구나 게으름 피지 말고 인나라는 소리구나 하고 사람들이 딱 귀를 뜨고 그 방송이 들리면 인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바로 5분 메시지가 딱 돌리면 친애하는 구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분 은혜 새하침 시간입니다. 하면서 지나라는 구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구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금 방송이 막 나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그때 주여 터지니까 어차피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의 변화와 그 한 사람이 주여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 내가 주와 당신의 복음을 하여 남은 생일을 드리겠습니다. 한 그 결단이 그 동네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면 아마 조그만 그 일로 말면 아마 점점 그 근영마을 뒷골로 가는 뒷골목의 어두운 마을이 하나하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근영마을에서 지금 구원받고 전국에 흩어져서 장로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이 여섯 명이나 생겨났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심사에 가는 일꾼들이 여섯 명이나 태어났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 마을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말면 아마 그 마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룻기를 공부하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신앙고백과 그의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베들렘을 왈칵 뒤집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정을 그 온 주위를 전체를 뒤집어놨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기에 나오는 이 룻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방인 모합당에 사는 한 작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여인이 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과 나를 함께 가겠습니다. 나도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르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마을과 가정과 그 모든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은 뒷굴에 어두운 마을이었지만 한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서 그가 주님을 향하여 결단할 때 그 마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을만 변화된 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된다. 우리 우리 아버님은 대대로 유교의 전통 집안입니다. 1년이면 제사가 12번이나 하는 이런 유교의 전통 집안이었어요. 예수와는 완전히 상극된 집안. 그런데 한 사람의 결단으로 말면 아마 그 아버지가 구원받고 어머니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마을이 돌아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피상적으로만 듣지 말고 중요한 건 이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 희생의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루트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어떻게 삶을 들여질 때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가를 지금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토를 나의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베들렘은 떡집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지금 모합당에 살다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떡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렘이란 떡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어울려 살았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마음을 돌이켰죠.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토를 향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루시 떡인 베들렘으로 마음을 돌이켜고 그 길을 향한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토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루스는 그 베들렘으로 돌이켜기만 했습니까? 베들렘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 가면 벼이삭을 짓고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가정을 돌보고 실제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떡집에 가가지고 헌신된 봉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톡 앞에 돌이켜서 이제는 생명의 떡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 삶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루시의 떡집인 베들렘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돌이킴이 있었으면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톡에 돌이킴이 있었다면 생명의 뜻인 그분 안에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 안에 거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삶을 누릴 때 우리에게도 축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분 안에서 삶을 누리지 않고 그분 안에서 우리 헌신신과 믿음의 결단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축복이 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생명의 뜻인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루처럼 삶을 헌신하고 누릴 때 거기에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토 안에 돌아가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아하 내가 그리토를 떠나서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내가 그리토 바깥에서는 내가 결코 축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 4절로 11절에 보면 이 루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축복을 끼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방여인 루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굵은 발자취를 남기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적은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사는 마을과 우리가 사는 도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축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재사님들이 이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나라는요 아직까지는 축복된 나라입니다. 왜 축복된 나라이냐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길거리마다 뭐가 늘피합니까 교회당의 십자가가 늘피하죠. 어저께도 손님들이 왔어요. 어제도 서울에서 손님이 왔는데 총각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나 뭐 죽매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죽매해주면 죽매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밥을 사야 되는데 그 밥도 다 내가 사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진행은 되는데 실제로 그 모든 헌신은 죄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쪽에 김제시에서 젤로 높은 곳이 뭡니까? 젤로 높은 곳이 뭐예요? 성산 타워 그것도 타워는 붙여야지 성산 성산 타워에 올라가서 김제시를 쭉 보니까 김제시네 보니까 교회가 참 많네요. 그래서 저것이 우리나라를 축복되게 한 거다. 저것이 외국에 나가면 교회 하나 찾기가 기성교회 하나 찾기도 힘들어요. 장로교 하나 찾기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늘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찌하든 간에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지 안 얻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장로교고 침례교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교사를 파종시킨 제2의 국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죽고려 많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성교사를 파종시킨 제2의 국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영재자님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시간에 발전됐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역사를 ppt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많이 발표했는데 제가 대사보다 더 한국을 피하를 잘하는데 이상한이 저에게 뭐든 훈장을 안 주더라고요. 국가에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할 때 지금부터 60년 전에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 서울의 중앙청 앞을 보면요 완전히 그냥 폐허해요. 중앙청 앞이 그래서 여인들이 그냥 추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쫙 그 사진에 잡혀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폐허된 한국 그리고 10년 뒤인 50년 전에 이제는 겨우 이제는 그 폐허된 거 버리고 파묻고 하면서 도로가 조금 정리가 됐어요. 50년 전에 자 그 50년 전에 바로 이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냈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대통령 자신이 이런 노래를 작곡 작사해가지고 불렀겠습니까? 저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대통령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그런 노래를 만들어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살아보세요. 노래만 부르고 끝났습니까? 노래만 부르고 끝났다면 이 나라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랐어요? 행동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이 왔으면 그 다음에 행동의 결단이 그 결단이 뭡니까? 제가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면 더 빨리 알아들 것 같아서 이거 풀어가는 거예요. 딱 세상의 결단이 뭡니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너도 나라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이게 그 다음 노래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잘 살아보세요. 이거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살아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대통령이야 온 국민이 도전을 나간 희생의 결단이 따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잘 살아보자. 그리고 초가집도 벗겨내고 마을길도 넓히고 행동으로 옮기자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점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점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끌어다 쓰면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결단이 나라를 점점 부강시켰어요. 점점 부강시켰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길만 넓히고 하던 것이 이제는 나라길도 넓히고 하면서 고속도로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경부선 아니 이제 그 서울과 그 부산에 그 고속도로를 정교회 회장이 놓는데 그때 국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편에 고속도로가 이게 뭔 유익이 있느냐? 그러나 대통령과 그 실제로 한 정개인이 그걸 뚫지 않습니까? 그 경부선 그걸로 말면 한국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국 대사관 얼마나 하죠? 실제로 그게 뚫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고속도로가 이리저리 뚫리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급속도로 달라지면서 이제 오늘날 현재 그렇게 해서 마을집도 벗기고 조가지도 벗기는 거 제가 ppt에다 전부다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변화되는 거 올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 하면서 서울에 강남이 쫙 퍼지니까 얼마나 돌아와요? 끝이 안 보이는 빌딩인 숲에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냥 그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지나다기해서 길거리가 갈 수 없는 오늘날 한국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외국에 나가면 더 하려고 현대 자동차 그 생산한 라인도 찍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비행장 찍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인천 대구도 찍어놓고 이제 이 한국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다 해놨을 때 오직하면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걸 열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기립받고 이 한국의 기절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받는 그런데 그렇게 바뀐 것이 사시민 역사입니다 60년에 그 퍼 폐허 50년에도 폐허 겨우 길렸던 것 사시민 역사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왜 한국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놀으라고요 교과운데 노세 노세 젊은 삶에서 흥황하게 타락된 인생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서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나라를 축복해 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동방에 실제로 이 한국이 변화돼서 너희들은 이 보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보금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옛날에 이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강대국 시절에 성교사들이 영국의 성교사들이 색이 흩어져서 같이 나간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인도에 가면 저희 모임 그 인도에 영국 성교사들이 만들어진 그 땅은 그냥 고아원이고 교회고 그냥 몇 십만 에이커들이요 끝이 안 보이는 땅들이요 그 당시에는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대요 성교사들이 오면 땅 필요합니까 예 필요한 대로 말뚝 박으세요 필요한 대로 그냥 딱딱 말뚝 박아서 줄을 뛰라는 말이에요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말뚝을 박고 말타고 가면서 말뚝 박고 줄을 뛰면 그거 딱 분가해서 분가의 그 뭡니까 등기 예 딱 그거 해서 농지유주 그랬대요 그것들을 지금까지 보존해가지고 거기서 오늘날 많은 보금이 전파되는 고아원 때다른 학교 이런 것들을 지켜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은 그 나라에 보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부엄시킨다 그 말이에요 부엄시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엄시킨 것은 우리가 동남아 이런 아시아에 또 우리나라에 이 보금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조금 벗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뭐하고 삽니까 뭐하고 살아요 그저 타락된 인생으로 그냥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가 조상원에 하고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와 보금을 위해 우리 삶을 헌신이 드려지지 않냐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더 이상 잘살게 용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이 제일 자원은 뭐예요 우리나라 지우고 귀한 자원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이 우리나라 자원 있잖아요 우리나라 나오는 자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참 어떻게 보면 웃겨 친구들이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대 차이가 안 맞다냐 진짜 웃기는 짓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참 웃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소리면 부담될지 모르지만 알아야 된다 옛날 어른들이 지금 60살 넘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전쟁의 폐허에 그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피죽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못 배우다 보니까 일본에게 먹히지 중국에게 먹히지 막 우리나라는 여기 나라지에서 먹히면서 살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깨달은 게 우리가 무식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무식해서 가난해 산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만은 배워서 이 가난해서 벗어나라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입지 않고 자있들 교육에 전염을 한 거예요 왜 너희만이라도 좀 잘 살아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세계 교육열 1위예요 왜 교육열 1위예요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먹고 자있들에게 다 투자했기 때문에 1위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잘 살고 자있들이 뭐가 좀 세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세대 차이가 안 맞다고 돈 안 부족한다고 살인하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그랬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상해 라면 끓이 먹지 왜 굶어 이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라면 끓여 먹지 참 기가 막히려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안 맞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나라는 하루아침에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실제로 이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등등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을 하루아침에 훅 풀어버리면 이 땅은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정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 3대 협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료를 1위로 가르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아 노소는 아니고 노인들은 안 배웠으니까 요즘에 요즘에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대학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제일 힘든 게 이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옛날에 여자들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늘 피할 때는 중매하기 진짜 좋았어요 야 고생하지 말고 좋은 남자만에 시집안에 가서 잘 먹고 자라라 그러면 그래 볼까 하고 다 갔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보니까 여자들은 300만원 받는데 남자들은 150만원 받아 여자들이 똑똑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그런데 똑똑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미들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한국은 군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 공부도 못 오고 그래 거의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점수를 올려주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날리지와 대모해갖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이제 저 밑에 3대협정 쪽으로나 가고 바로 여자들이 하니까 여자들이 볼 때 나는 300받 받았는데 남편은 150받으니까 남편이 우습게 보여요 안 우습게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남편을 종 다루지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의 나라가 흘러가서는 나라의 비전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든 제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대학 지우신이요 그러다 보니까 3대협정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그 자리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3대협정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대협정은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이것이 망할 증조예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그 자리가 이웃 나라를 징략해서 이웃 나라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왔어 그래서 이웃 나라 나라들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3대협정을 전문시켰다고 말해요 거기에 보면 장작 패는 일 물떠오는 일 그 다음에 창 만드는 일 대장작이들이죠 막 이런 그 3대협정 막 더러운 거 이거 만지는 거 화장실 푸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외국인 종을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성기게 되었다고 말해요 교만해지면 우상으로 성기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성기니까 하나님이 이웃 강성한 나라를 끌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쳤어 그러니까 다른 강한 나라를 쳐다가 이스라엘이 딱 지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졌다고 말해요 항상 이길 줄 알았는데 쳐버렸어요 딱 그런데 전쟁을 지를 때 왜 저러냐면 3대협정을 맡은 전쟁이 시작되니까 3대협정을 맡은 이분 그 노예들이 다 도망가버렸어 자기 나라가 다 도망가버렸다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 도망가니까 이스라엘의 고급 인력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데 창 만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활 만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민방위같이 물떠오고 양식 날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편대만 굴리고 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적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 적군에게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땅떡거리고 너무 쌓아든 그땅떡거리고 살던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가 이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다 자기 나라에 노예로 삼았더라도 자기들이 시키던 산디협정을 자기들이 가서 결국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요 지금 한국이 딱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산디협정은 전부다 외국인들이 하고 그러나 이 나라가 어느 날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자관 이웃 강대구들이 아니면 이북에서 한막 때려서 전쟁에 힘을 넣어보세요 이북에서 한막 때려서 전쟁이 딱 붙었다면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자기들로 도망가 안 도망가요 하루아침에 다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의 모든 경제는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3대2 좀 헐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올 수도 없다면 이북을 우습게 여겨요 이북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뭐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3대협정이 싹 빠져나가고 밑에서 해줄 그 공급이 없으면 모든 경제는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걸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 한국 사람들 유정자들이 들으면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 좀 듣고 방송에 좀 나가서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차리고 실제로 이 유정자들이 지금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담아요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나중에 총들여서 지금 중국 사람들 교포들 또 외국인들 방역인들 한국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에 안 오고요 우습게 여기에서 핍박하고 폭행하고 해요 안 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끌어가서 폭행하고 그렇게 다룰 겁니다 중국 우습게 여기요 중국은 만만디 정말 큰 대국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는 지금 중국 사람들 우습게 해서 우리가 일시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끌어다가 종 삼아서 일시킨다 그러면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런 일이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결단들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올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룩 6교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형제자님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했는지 우리가 이 복음과 성교와 주님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축복된 의미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베들렘이 충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이 성교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이 들어주고 하면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 나라는 비전이 없다는 걸 우리 형제자님들만이라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눈물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일고 지켜주십시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 된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의 눈물의 헌신이 이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삶을 드리겠다 또 이것을 헌신을 드리겠다는 이런 결단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 이웃이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누시라는 간절픈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희생의 결단으로 말하면 아마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라에까지 비치는 이런 일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영재 자인들도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지 말고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바로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런 믿음의 결단이 혈진의 이웃과 가족의 이웃과 마을이 변화되는 바로 이 해피엔딩의 역사는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의 헌신을 드림으로 말면 아마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영재 자인들이 누수를 보면서 누수를 마무리하면서 아 주님 저도 이 루처럼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결단을 하는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나라도 비전이 있고 바로 이 복음도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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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